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현입니다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술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기술부를 소개해드릴 소중한 기술부원 중 한 명인 바로 영채씨를 모셨는데요 방송국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인 기술부원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MBS 기술부 이영채라고 합니다 부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MBS 기술부는 카메라, 조명, 무급, 콘솔, 그리고 영상편집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일단 오디오 콘텐츠를 찍을 때 노래 음향을 맞춰주거나 노래를 틀어주는 콘솔로 노래를 틀어주는 역할을 하고 영콘, 영상 콘텐츠를 찍을 때는 카메라 세팅과 그리고 영상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그러면 기술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나요?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제가 만져보지 못했던 장비들을 만져보는 그런 신비함? 신기함! 그리고 영상편집을 하면서 이제 내 영상들이 내 새끼 같아졌다 오 내가 나란 새끼 같다! 이런 거? 그러면은 TR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TR 때 어떤 테스트를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간략히 그냥? TR 때는 저희가 TR이라는 게 수습구간에서 전구간으로 오는 그런 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학교에 내보내는 라디오 송출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맡고 있습니다 콘솔로 노래 음향 세기도 맞추고 그러는 부분을 TR 때 연습하는 건데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라디오를 송출할 때 굉장히 많은 선들, 전기선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콘솔을 다루는 방법을 시험을 보입니다 굉장히 신경쓸 때 많군요 혹시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젠지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제가 카메라를 다룰 줄 몰라서 사실 제가 기술부지만 카메라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콘솔이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고 자막밖에 달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프리미어 프로를 갑자기 전문적인 일을 시키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장비들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제일 힘들어서 삼각대가 무슨 지금 있는 것들만 해도 지금 몇 킬로가 넘는데 이거를 드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영상 편집은 이제 달인이 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영상 콘텐츠도 제가 지금 누르고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 자막을 달고 있겠죠? 고생해라 고생해라 이 형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부서에는 어떤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술부라는 게 한숨을 너무 크게 실어주는 거 같아요 이거 맞나요? 사실 기술부라는 게 어? 기술? 나 모르겠는데? 나 카메라 다룰 줄도 모르고 기술? 뭔가 이과 같은데? 난 문과인데 이과 같은데? 이런 감정이 드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를 배워보고 싶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많은 걸 배우지만 기술부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영상 편집 배우잖아요? 영상 편집으로 알바도 할 수 있어요 카메라요? 카메라 배우는 방법 알면 얼마나 간지나게요? 정말 간지나요 그리고 콘솔? 디제이? 간지를 원하시고 기계를 좋아하시고 약간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 미디어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기술부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얻어가는 게 맞는 게 기술부군요 방송국 활동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얘기 한번 해보세요 후배도 좋고 동기도 좋고 선배도 좋고 자신에게도 좋고 누구한테 할까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게 다음 기술들이 뭔가 볼 것 같아서 MBS에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다른 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술부로서 한마디 하자면 와서 정말 많은 기술들을 배워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얻어가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들이 와주세요 저랑 놀아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술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부 화이팅 화이팅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아니지 너 아까 뭐라고 한다고 방금 자른 다음에 아 그거 말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소중한 기술부의 부원 중 한 명이죠 바로 영채씨를 모셔왔는데요 네 네 저 에? 어? 뭐지런? 네 자기소개 해주세 자기소개 자기소개 해줘 구독 좋아요 로리요 알림 설정 지금 들어갈게요 안녕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